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줄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줄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무해 들어가서 찬성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않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무해 들어가서 찬성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않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줄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무해 들어가서 찬성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않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무해 들어가서 찬성함으로 찬성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않아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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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높이며 근무해 들어가서 찬성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않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대답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식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의심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의심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의심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님 내 이름을 성축하리 영원히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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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버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원히가 답답한 마음에 저를 강제성을 좀 띄우면서 이곳 저곳에 그 당시에 또한 그 한 동네에 하나님의 귀한 어떠한 역사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우르르 가서 사람들에게 기도받기를 간청하고 또한 기도를 받았을 때 받은 그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 그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운전을 가면서 얘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 한번 받고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사역을 한번 감당하면 행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고류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은 것도 불구하고 저를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일들도 참 많았어요 막 이렇게 어떤 야구베트 같은 걸로 당신에게 토로하고 마음의 어떤 쓴뿌리들을 제하는 어떤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 악방망이를 밑에 칠 때 이 쓴뿌리가 끊어질 것이다 그게 나오면 다시 제 쓴뿐이 자라나기 시작하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흥사들과 많은 치유 사역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제 마음에 정말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분들이 이상하게 강제성을 띄우며 성명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믿습니까? 라고 항상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는데 제 어머니의 강력한 레이저와 그분의 강력한 레이저가 저를 쏘고 있기에 믿습니다 항상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중자에게 강제성을 띄우며 뭐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원과 오늘 이곳 가운데 일하실 성명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라고 믿습니다 많은 청중자들 또 특별히 가장 앞줄에 앉은 우리 기도의 부대 분들이 나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치유의 사역이나 성명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과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정말 많았을 수 믿습니까? 라는 단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대학원 내내 이 성경 3년을 깊이 공부하고 물론 3년이나 시간 동안 더 깊이 공부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한 만원경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의 사역을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부원사와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저에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백이 이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나의 믿음을 강제성으로 띄며 나에게 고백하기 원하고 선포하기 원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성경적인 하나의 어떤 행위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분하여 주신 축복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린 거들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원사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원사적인 은혜로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아는 지혜가 많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부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살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과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 중 하나가 바로 선포의 능력의 은혜예요 정말 많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선포의 은혜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한 선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쓰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작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성령은 장세기 1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사역을 주님 또한 선포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역의 시작인 포문을 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칭하셨대요 빛을 첫 번째 사역이라는 빛이 있으라 명하셨고 그리고 빛을 낮으라 칭하신 것이 두 번째 사역 자 그 세 번째 사역이구나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이 첫 사역의 시작인 포문을 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선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확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선포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의 첫 하나님의 사역의 포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분명히 다른 어떤 형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의 포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포문의 말씀 잠원 18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선명 93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매우 명확적인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잠원서는 지혜의 서로 알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지혜적 교훈을 주는 것이 잠원서인데 이 잠원서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바로 우리 입의 권세에 있다라고 우리 입의 권세를 통하여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것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입니다 자 이 말은 매우 영국적인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사모할 때 내가 선포하는 그 능력을 가질 때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만큼 네 삶의 그 삶의 말하는 그 열매를 니가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명확한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쁘다 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가 믿고 말할 때 그 선포를 통하여 너가 그 능력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삶의 그 능력의 열매를 취할 것이다 자만선을 보면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으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누리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선포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먹는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말하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에는 분명한 그 열매를 삶 가운데 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포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음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첫 사회의 시작도 말씀으로 하셨고 선포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믿는 선포로 말미하마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먹고 누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선포의 능력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기 이전에 현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선포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포의 능력을 받고 하는 가운데 삶의 누리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현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하기 전에 현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뻔한 이야기 뻔한 말씀 저는 사실 몇 주째 걸쳐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그 선포를 통해 능력이 나아가는데 그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선포를 통해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의 믿음이 없이 선포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말로 충원, 공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선포하기 이전에 나의 선포를 통하여 역사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정하고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로 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3절의 말씀 고린도 전서 4장 13절의 말씀 기록된 바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10편 116편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10편 116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중심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할 때 한 것 같이 10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 10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이 담대하게 자신의 그 고난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먼저 현행되어야 될 무엇이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너희도 동일하게 나와의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이미 하나님의 나의 선포를 통해 역사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믿고 말하여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먼저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선포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아마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정말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내어드리고 그 믿음의 중심을 먼저 확고히 한 뒤에 선포할 때 그 역사를 경험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봉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은 중풍에 걸린 아수병들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님 제게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아주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쳐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백부장이 이야기할 때는 내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백부장은 자신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확증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먼저 편행되는 것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향한 하인을 향한 믿음을 먼저 드러내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어떤 확증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러내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드리라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이 선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과 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이 내가 하나님께 강구하고 선포하는 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불신의 마음의 시작부터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내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확신과 신뢰가 없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그 능력은 선포의 능력은 점점점점 삭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역사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공감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혜나 삶 가운데 강력한 기도 응답을 베푸실 때 보시는 것이 단 하나인데요 원주리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강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게 응답하실 때 필요로 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대요 하나님의 위에 레이저로 원주리를 보실 때 원주리님의 믿음의 중심을 가장 먼저 보신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그 목사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저 이 말에 너무너무 감각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성포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나아를 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고쳐준다 말씀하셨으며 하나님도 이 천지 창조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많은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을 칭하시고 말씀으로 하셨다 이 성포의 능력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반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그 성포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란 겁니다 내가 성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나는 불신이 아니라 내가 성포할 때 나는 이 성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중심이 오늘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포하기 전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중심 바로 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이야 막 성포할 때 그 성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아갈 줄 산 건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첫걸음 가운데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포의 능력이 있음을 배웠고 가장 먼저 성포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현행되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자들이 아 이 믿음의 선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참 많이 물으실 겁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축복의 선물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그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성경에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선포의 능력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 미리 될 수 있음을 믿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어떻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미 하인이 낫을 받은 상황이고요 아니 하인이 지금 아직도 중풍병으로 그 병상의 자리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미 이미 말씀만으로 제 하인이 낫습니다 미리 선포해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내 하인이 예수 루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리 낫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도 회복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미리 모든 것을 선포하고 모든 긍정적인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빌리뽀서 4장 13절의 말씀 빌리뽀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뒤에 있어요 322여야 되어있는데요 4장 13절의 말씀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자신의 복음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3역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표현한 미리 선포의 가장 바른 예시요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지는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미리 선포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가장 먼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어떤 간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미리 선포합니다 바울의 삶이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바울은 이제 순교의 걸음으로 밖을 다시 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이러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의 미리 선포의 의미입니다 많은 것이 현행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인 그 요소 결과를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 상관들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많은 자들이 우리 고3 학생들이 지혜와 명철을 강구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은 이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의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원리, 이 백부장의 원리, 하나님의 선포의 능력의 원리를 성경에서 배우고 오늘 들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해요 가장 긍정적인 결과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관계에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하는 미니 선포의 능력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관계를 용서되었습니다 선포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강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물질이라고 하세요 이거라고 표현합시다 오늘도 내가 이거를 위해 강구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이거를 위해 강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기뻐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미리 이것이 내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기도 이 미리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 삶과 현행지 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미리 선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마음 이 내가 하나님 미리 선포하는 이 능력은 나의 미리 선포의 은혜를 말미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다 제가 이 미리 선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마음을 갖고 저와 결혼할 그 친구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 미리 선포에 대한 은혜가 참 좋아서 우리가 이 시간 이번 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자 자신이 미리 선포했던 하나님의 간증을 스스로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참여하게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 친구는 정말 저에 비해 저보다 더 순수하고 저보다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이 정말 바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 친구가 5월달이 하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면 5월 20일 저도 뭐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장인 장모 낼 분이 5월에 가장 좋으니까 5월 20일로 마음의 결정을 하자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하루가 끝마치기 전에 저에게 일하는 고백을 자 같이 합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5월 22일날 결혼했습니다 제가 2월달에 이제 결혼식장을 예매하러 갔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중에 저희가 물어보더라도 언제쯤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5월달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조회하고 맞춰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다고 제가 사역자로서 주인은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모든 식장 자리가 다 차단돼요 5월달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왜 내가 한달 반여 동안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는 중에 1시간이 흘렀어요 플래너 마크 오신다고 아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5월 며칠이라고 이야기 안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하시는 중에 5월 20일 1시 반에 자리가 갑자기 취소돼서 그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 제가 그때 그 플래너의 말을 들으면서 한달 반여 동안 믿음으로 미리 선포했던 그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아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 참말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자마자 이제 다른 미리 선포의 은혜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가물이 있지 않습니까 3천백과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부터 모든 삶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미리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미리 선포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처럼 미리 선포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것은 우리의 은혜에 유치할 거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근데 그 친구는 말씀으로 미리 선포의 은혜를 듣고 삶 가운데 숨종했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그 미리 선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미리 선포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목도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게 바랍니다 오늘 이 미리 선포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들으셨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인지 들으셨다면 삶 가운데 미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긍정적인 그 요소로 말면 내가 강구하지 않고 이미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그 관계를 회복되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늘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 하늘을 만났습니다 라고 우리는 삶 가운데 고백을 하셨는데 직장에서 각대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하나님 힘드니까 해주세요 이제 강구하는 기도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못하겠는데 하늘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늘 그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의 사역에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 사역지를 걸어갈 때도 이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빌리버 교인들이 그렇게 미리 선포함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미리 선포의 능력이 삼가운데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의 말씀에 이 부흥사와 치유 사역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이고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라고 요구해요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 성경의 행사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운데 믿음이 이 건 말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강요성을 띄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라고 화답해요 첫 번째 믿음의 화답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경의 은사가 오늘 이것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까 라고 고백하면 다 하나님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은사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어떤 강요성을 띄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교하고자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믿음의 막힌 담을 뚫고자 그들에게 믿음의 강요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믿는 믿음으로 말이야 막 선포할 때 올리고 싶은데 성경의 역사를 자신의 방법으로 풀어내고자 그들이 우리들에게 믿습니까 오늘 치유의 사역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까 성경의 은사가 여러분 오늘 순종한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까 성경의 은사가 우리의 힘을 통하여 미리 선포의 능력이 나가게끔 하려고 그때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강요적인 자세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환경에서도 강제성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한 그 선포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실조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 미리 선포하십시오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강부의 기도만을 하느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니 그것이 내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런 미리 선포의 고백을 통하여 상당한 내 하나님의 능력을 귀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